네, 노랑이 궁금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가볼지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많이들 움직였지만 특히나 대선 관련주라고 저희 해결사님께서 꼽아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서연이 투표 1등을 차지했네요. 하나 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결사님. 특별히 정치 테마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대선 관련주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 특히 내년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주신 건가요? 네,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이슈가 되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대선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바닷건에서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우상량 흐름의 신고가 흐름이라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이 조금 물론 좋을 때 대선 테마들이 좀 움직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지만 장이 불안한 시점에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로 이렇게 붙게 되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로 다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거기로 막 쏠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런 대선 테마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또 좋아지게 되면 조정기를 좀 거쳐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상량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평탄이 낮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4월 1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3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4월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박스권 흐름일 거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될 만한 것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기존에 이제 HMM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처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구간이 살짝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대선주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기존에 대장급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덕성이나 서연이나 서연탄메탈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들도 있죠.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쉬어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좀 돌아가면서 대선 테마들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좀 상승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전까지 해서 대선주들이 좀 강하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급등세를 나타낼 때는 기간적으로 한 달 반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연 같은 경우 3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크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물론 또 조정 거친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대선주들 너무 고가권에 지금 올라있는 거 굳이 이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대장이나 아니면 후발주들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고점에서 내가 대응이 안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바닷건에서 실적도 괜찮고 기업도 괜찮은데 대선주에 엮여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해보시고 또 6월 이후부터는 제 생각에는 정책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갈아타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저는 앞으로 이런 걸 공략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추경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만 사지 않아도 여러분 한 50%는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이든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긴 하겠지만 특히나 한번 불이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이 정치 테마주 특히 대선 관련주라고 오늘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절대 미리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이미 좀 일찍 움직이지 않은 후발주자들도 남아있으니까 너무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드리면서 투표 1등을 했던 서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투표도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도 보시면서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